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노래는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정말 좀 미디움 템포의 팝인 노래는 처음 이제 해보는 건데 되게 피아노 편곡을 해가지고 서정적인 느낌으로 좀 담아봤어요. 사실 처음 도장한 거라 좀 걱정이 많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